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물질의 양 강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질의 양을 배우면서 화학을 맨 처음 배울 때 물질의 양 모를 배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화학이 사실 1단원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처음 딱 공부를 하는데 모를 배우면서 화학을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화학은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좌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강좌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강좌는 아닙니다. 분명히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 너무 어려워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뭘 묻는지에 대한 분석의 설명을 드리고 평가원에서 이거 이거 물을 거야. 이러이러 이러한 일관된 풀이를 가져야 되를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스텝 1, 2, 3로 스텝 밝기로 준비를 했고요. 물질의 양 3시간이면 충분해. 같이 한번 빠르게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텝 1에서는요. 기본 개념. 선생님, 저는 분자량, 분자수, 분자의 물수. 너무 헷갈려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분자량, 화학식량, 일몰의 질량, 개수. 물질의 양을 기본적으로 논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2로 가시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평가원에선 원자수를 물을 건데 분자수의 정수배 처리를 해야 돼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는 거야. 를 기본적인 문항을 시작으로 어떻게 일관되게 푸는 것인가에 대한 쉬운 문항으로 같이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학생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선생님, 설명은 이해가 되거든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 이유가 이거 묻는 거잖아. 설명은 이해해. 자, 문제 푸세요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야. 또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평가원 수능에서는요.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방향, 결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동일한 걸 우리한테 물어봐. 1번, 2번은 동일한 문제야. 동일한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1번은 이렇게 풀고요. 2번은 또 이렇게 풀고요. 다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스텝 2에서 다루고요. 스텝 3로 가시면 킬러 문항 우리 문제 어쨌든 풀어내야 되잖아. 스텝 1에서 그리고 스텝 2에서 물어왔던 거랑 다르지 않아 를 배우시면서 다시 한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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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야. 일관화된 풀이에 대해서 물질의 양 문제 결국 분자량 묻는 거다. 라는 킬러 문항까지 여러 가지 자료가 제공됐을 때 기체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체는 뭘로 죽여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강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스텝 1, 2, 3 스텝 바퀴를 같이 하고 나면 물질의 양 아 할 수 있겠다. 혹은 자신감이 생겼다. 아 일관된 풀이 선생님이 얘기한 풀이가 뭔지 알겠다. 아 문제는 일관되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뒤죽박죽으로 내 마음대로 패턴화된 풀이가 아니라 정말 내 생각대로 풀어왔구나. 제한된 시간이 짧다. 수능에서 제한된 시간이 짧은 감옥이라는 걸 내가 간과했구나를 반성하시면서 정말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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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구나. 그리고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을 하나하나 원자량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는 강좌는 아닙니다. 개념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어떻게 묻는 거다. 뭘 풀어야 된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스텝 발길하는 강좌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강부터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물질의 양, 몰 때문에 화학을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화학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감옥이다. 라는 걸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그런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 1강에서 뵐게요.